Release Today 오늘 발표된 Release를 보시면요. 사람이나 동물을 풀어주다 라는 뜻이죠. 풀어주다. 공중에서 폭탄을 풀면 투하하다. 폭탄을 투하하다. 영화를 풀면 개봉하다. 영화 등을 개봉하다. 레코드를 풀면 발매하다. 뉴스를 풀면 발표하다. 뉴스 등을 발표하다. 공개하다. 명산을 쓰여서 석방이나 공개, 발표, 개봉, 발매. 자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을 풀어주다. 그래서 폭탄을 투하하다. 영화 등을 개봉하다. 레코드를 발매하다. 뉴스를 발표하다. 공개하다. 명사로 석방, 공개, 발표, 개봉이나 발매. Release a bomb. 폭탄을 투하하다라는 뜻이죠. Release a bomb from an airplane.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다. Release a bomb. Managers have released few details. 매니저들이 자세한 상황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또는 공개하지 않았다. Managers have released few details from yesterday's meeting. 어제 미팅에서 나온 자세한 상황들이죠. They have just released their second album. 그들은 이제 막 두 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또는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습니다. They have just released their second album. 자막을 위치한 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는 감사합니다.